이 여사 이 여사 이 여사 이 여사 이 여사 아멘 아멘 우리 아멘 못할라고 난 말하셨어 어머니 이순여사 피로 유년이 애코네 개같은 새끼야 전부 방방붙고 이러고 다니지만 그래도 엄마 그 뒤중에서는 복잡아 엄마 딸 터박질도 안하고 고등질도 안하고 피로도 삼촌짜리 전부 다니지만 온 국민 전 국민 사랑받고 살려 돈이 무엇이 그리 필요하나요 무엇이 그리 중요하나요 돈이 없더라구요 그저 건강하셔서 유년이 삼시만 있으세요 교독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2년 갈게요 우리 이순여사 우리 이순여사하고 팔도 위로 가면서 비행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그러고 살려주시고 어머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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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